네, 펜더의 거의 유일한 할로우바디, 세미 할로우바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버즈뮤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펜더는 할로우 기타를 잘 안 만들어요. 그렇죠? 뭔가 약간 펜더가 어차피 처음 시작했었던 브랜드의 정체성 자체가 솔리드 기타잖아요. 솔리드 기타를 만들면서 그 이전까지 있었던 할로우 기타들, 세미 할로우 기타들과 차별화되는 그런 펜더만의 단단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면서 펜더가 출범을 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실 세미 할로우가 그렇게 브랜드의 정체성으로 있을 어떻게 보면 공간이 없었죠? 네, 공간이 없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아직까지도 큰 사랑을 받으면서 남아있는 이 세미 할로우가 바로 씬라인이 되겠습니다. 말이 세미 할로우지? 여기만 할로우예요? 맞아요. 세미 할로우도 아니고 그냥 뭐 세미... 세미! 세미 정도. 세미 할로우,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텔레캐스터의 어떻게 보면 가장 독특한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씬라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씬라인 지금 뭐 다른 기타들과 같은 가격대에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스쿼이어 한정으로 여러분들이 단순히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취향만 가지고 고를 수 있는 좋은 셋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씬라인이 앞에 했었던 처음에 했었던 디럭스, 아 커스텀, 그 다음에 디럭스, 그 다음에 씬라인까지 어떻게 사운드가 다른지 비교하시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오늘 했었던 사운드들이 전부 다 와이드 레인지를 하나씩은 갖고 있어요. 최소한. 첫 시간에 했었던 커스텀이 와이드 레인지를 하나 가지고 있었죠. 와이드 레인지 하나의 싱글. 그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디럭스가 와이드 레인지 두 개. 이번 시간에 씬라인도 역시 와이드 레인지가 두 개. 근데 거기에 세미할로우의 감성이 더해져 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텔레에 험버커가 들어갔을 때 어떤 사운드가 되는지 특히 그게 와이드 레인지일 때 요런 포인트들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 개를 들어봤는데 와 나는 오늘 세 개 중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면 그런 분들은 약간 그 50년대 초반대에 그 원시적인 텔레 사운드로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은 것 중에 취향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닐 소리와 그 온갖 불편함과 온갖 뾰족뾰족한 그런 게 바로 텔레의 멋이다. 그 맛에 치는 텔레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70 텔레캐스터 씬라인 모델 20% 할인 적용된 가격 65만 9천원으로 역시 동일합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04kg로 역시 씬라인답게 가볍습니다. 두께는 두꺼워요. 45 플러스 2mm로 바디가 애초에 재단이 좀 더 두껍게 되어 있어서 공간을 아무래도 확보하기 위한 게 아닌가. 그래도 뭐 여기도 일렉트리 때문에 뚫려있고 여기도 뚫었으니까 세미할로우 맞긴 맞아요? 그렇죠. 네. 세미 정도 되어있습니다. 45 플러스 2mm, 12플레튜틀렌 74mm로 또 내근도 가늘어요. 바디에는 소프트 메이플 사용이 되어있고요.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4개는 역시 메이플 통렉인가요? 그렇죠. 네. 메이플 통이네요. 헤드머신에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6개 올라가 있고요. 너트에 본넛, 너트너빈 41.91mm. 네. 그리고 지판공결반지는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0일 내로우 톨프렛. 그리고 와이드레인지 험버커가 2개가 장착이 되어있어서 지난 시간에 디럭스와 통일합니다. 요거... 6세들이에요. 6세들이에요. 6세들 스트링 스루바디 텔레브리지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쓰리웨이핑업셔베탄 드디어 이제 2가 아니네요. 깁스 스타일 아니에요. 은근히 3개가 다 다르네요. 네. 은근히 뭔가 디테일이 다 달라요. 자, 이제 부드러운 소리 트윈 리볼브에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살짝 그 레저런스가 느껴지는 아, 진짜 레저런스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둥글둥글하게. 확실히 그 가운데 요렇게 뽀송뽀송한 공간감이 느껴져요. 마살로 했을 때도 그 공간감이 느껴지겠죠? 어, 확실히 느껴지죠. 완전히 느껴지겠죠. 괜히 우리가 공갈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사운드를? 폭신하네요. 아, 폭신, 폭신하네요. 네. 이거 레드 락 뭐 해볼까요? 샌드의 레드 락 제가 이렇게 어택 있게 치는데도 잘 안먹어요 역시 톡 쏘는거랑은 좀 거리가 있네요 덜 쏘네요 마샬 개인특호요 오우 묵직해요 으 뭐이구 참 빈티지 아니에요 뭐가 4 이게 레전스 때문에 이게 털이 막 날려 그 중간 중간에 예 그 그 뭔가 공기가 뽀송뽀송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앞쪽에 있었던 그런 와이드 레인지 그 사운드가 꽉꽉 뭉쳐져 있는 되게 뭐 통감자다 알토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바바를 꽉꽉 뭉친 한국식 주먹법 같은 느낌이면은 얘는 어떤 느낌인가면 이렇게 스시 이렇게 폭신폭신 딱 잡아서 입에서 탁 사러지게 그런 느낌의 좀 중간에 그런 진짜 공간감이 느껴지는 사운드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뭔가 파워풀하게 막 빡빡한 그런 개인 느낌은 좀 없고요 좀 폭신폭신하고 좀 덜 먹기는 한다 네 좀 뭐가 훅 날려요 네 그렇죠 털날리는 느낌 이마트 초밥이 아니고 저 여우꼴 초밥 네 이렇게 부스러지는 느낌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를 해봤고요 확실히 공간감이 느껴지는데 이것도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샌드업도 시작할게 볼게요 마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울림이 있어요. 확실히. 리볼브랑은 좀 다른 의미의 울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씬라인을 치는 매력이고 이유죠. 네, 이렇게 오늘은 와이드레인지의 다양한 활용 형태인 커스텀 디럭스 씬라인까지 이렇게 사운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줄평은 2595화예요. 2595화 G5420TG 리미티드 에디션 일렉트로매틱 이거 보급형 화이트 팔콘이라고 저희 드렸었던 그레치 일렉기타였습니다. 네, 좌스쿼 우피4님 네, 오리지널 화이트 팔콘 가격은 얼마지? 한번 쓱 검색해보니까 512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외관은 어떻게 다른가? 살짝 보니까 헤드 색깔하고 핏가드의 독수리 있냐 없냐의 차이 병원쌤이 신나는 컨츄리 로큰롤 연주를 해주시니까 구매 욕구를 마구 본부질하네요. 아, 하얀색의 금장은 솔직히 너무 사기조합이란 말이죠. 가격은 150만원... 한줄평 내 깁슨 레스포 스튜디오 팔고 보급형 화이트 팔콘 들여놓을까 심각하게 고민 중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기타가 그 화이트 골드가 사람 잡아끄는 매력이, 마력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화이트 팔콘과 실제로 디자인 차이가 많이 안 나고 하다 보니까 512만원의 그런 어떤 디자인의 가격 차이는 뭐 3분을 팍 나고 만족도를 150만원 주고 한 7, 8을 가져간다. 이러면 뭐 괜찮죠. 네, 그래서 그 뽐프를 뽐프에 한번 반응해보시라는 의미로 조스카우피퍼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이게 Thin Line이잖아요. 이 이름의 저걸 모르겠어요. 왜 Thin Line인지. 저는 한줄평 들겠어요. Thick Line. Thick Line.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디가 얇은 줄인지. Thin Line. 줄을 얇은 걸 떠서. 어디가 Thin Line인지. 어디가 Thin Line인지. 늘 사실 저도 Thin Line는 왜 Thin Line인지. 나는 Thin Line이라고 그래갖고 그 얘기 무슨 날카로운 소리가 날 뻔했어. 혹시 Thin Line의 그 어원을 아시는 분들은 사실 Thin Line가 진짜 어원 알기 어려운 게 워낙 많잖아요. 제주호가 뭡니까? 제주호가. Thin Line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건지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분들 밑에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빨 생기는데 Thin Line인가? 빡빡 우기는구나. 저 지난 시간에 왠지 그럴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 한 점 평가 그대로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통감자 텔러였잖아요. 이런 시간에는 해쉬브라운 텔러. 해쉬브라운 텔러. 바로 나왔어요. 네. 좀 바삭바삭하고 성긴 그 느낌. 그리고 얇고. 그래서 얇고. 그래서 Thin Line인가? 성겨있다고. 그런 게 사운드가. 통감자의 반대말인가? 아직까지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 Thin Line. 점수 드릴게요. 네. 65만 9,000원. 계속해서 같은 가격입니다. 근데 Thin Line. 원래 클래식 5가 Thin Line 진짜 잘 받는데. 네. 점수 몇 점? 9.0, 8.5. 네. 지난 시간들에 비해서는 0.5씩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고득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클래식 5 시리즈 어쨌든 점수를 전반적으로 잘 받아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9.5, 9.0 아니면 9.0, 8.5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했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약간 걱정이 되죠. 이것도 역시나 어원을 알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재즈 마스터. 재즈 마스터 소닉 블루. 가장 뭐 팬더에서 이제. 가격은 다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가격 다 똑같아요. 저건 좀 비싸게 받을 줄 알았더니. 좀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무도 재즈를 마스터 한 적이 없다는 전설 기타 재즈 마스터. 다음 시간에 소닉 블루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즈. 기 aspirations. nap.. αν aspiration. 여기 selecting? vull överhuh? 네 Ord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